대구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4차 백신 접종률 제고, 취약시설 방역대책, 병상 확보 등 재유행에 따른 의료방역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특히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4차 예방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침을 홍보해 접종률 제고에 힘쓰기로 했습니다. 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하며 검사와 치료제 처방, 진료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500여 개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. 이 밖에도 지역 확진자 1만 명 수준의 재유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병상 재가동과 집단 발생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감염관리 인력의 영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.